귀엽다 어? 뭐야? 멋있어. 여기. 간다. 먹고 싶지롱 먹고 싶지롱 먹고 싶지롱 먹고 싶지롱 랍데이 이제 끝 없어 없어 끝 끝! 끝! 이제 없어. 이거 봐. 귀여워. 뭐야? 뭐야? 껍질째 다 먹었어? 줘, 줘. 안 줘. 진짜. 이 자식이? 너 이거 먹으면 내일 아침 굶어야 된다니까? 아침 굶고 와? 열려라 참깨. 열려라 참깨. 잘했어. 고구마가 맛있나봐. 내 고구마 어디 갔지? 헐. 내 고구마가 제가 다 먹었어. 단토막도 아니고 몇 토막이야 이거. 도착. 그가. 그는? 이거 맞아? 응. 맞는 것 같아. 홀로이니라고 이렇게 꾸며놨구나. 들어줘 봐야 돼. 저희 카메라로 QR코드 인식하시면 휴대폰으로 메뉴가 놓을 수 있으신가요? 저는 블로그 하신다고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 그림이 있을 것 같아서 해봤더니 있네, 역시. 우리 밖에 없나? 대박? 대박, 깜짝이야?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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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텔고르 스트립이 좋네. 소주. 소주 달고. 우와. 우와. 딱딱. 진짜. 전부 먹어봐 아직도 죽어왔어 환대 추려 환대 이리 와 추려 환대 벌써 왔어 재현이 벌써 왔어? 넘어졌어? 너무 잘 뻔했어 안돼 우리 소중한 음식 어.. 어떻게 나문데 음식을 더 냄새.. 냄새 짱이다 잘 줄 알아? 응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저기 나 진짜 먹고 싶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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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봐? 쉬한다 왜요?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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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뛰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아 여기 서빙구역 내려서 바로 왔겠죠? 도망가! 여기 나가야 돼 나가서 갑자기? 갑자기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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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났어 갑자기 여기! 진짜 가고 싶다 하니? 네 야! 여기! 지금 시작합니다. 여행 동생 발견한 트위보호 남겨먹을 수 있다가 남겨먹은 안주 여행 동생 여행 동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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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벨터이니. 진짜 100만원 줄거야? 응. 진짜로? 내년 6월까지. 내년 6월까지 하면 50이고 6개월 동안 유지하면 50이라니까? 현금 1시불입니다. 고마워. 나 뭐 좀 재밌게 하려고. 지금 여기는 충분히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. 나는 재밌게 하려고. 리액션도 없고? 나도 혼자 춤도 주고 하는데? 그래. 리액션도 없고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에이 더 빨리. 자. 또 이 쪽. 멋있다. 여기 여기. 야. 멋있다. 많이 놀고 차들 많아지게. 빨리 집에 도망가야겠다. 이 주차장 멋있다. 그새 반풍이 매듭 없네. 낼 수 있을 것 같아. 나 앞에 여기다가 댔어. 야, 운동장. 운동장? 뭐? 관리하게 하는 운동장. 구멍이 한 베이컨이 이쁠지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시신용어. 후춧가루. 후춧가루. 또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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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얼마나 많아가지고! 파스타를 오늘 해야지이에요. 맛있겠다. 돈 하나요. 그리고 강한이 있어요. 몇마리요? 몇마리요? 왜 한국에 왔어? 이거 왜 도왔어? 저거 택택택 여기가finder 블랙면스터에서도 얘기 나오네 사장님이 캠핑 품포구만 그래 이거야 이거 내가 사려는 거 음... 앉아봐 앉아봐 누구야? 이거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안 가는데요? 간다! 안 가니 안 가니 얘들아 아멘 아멘